오늘 시장에서 또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을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빙그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빙그레요. 음식료 업종 지난달에 뜨거웠다가 조금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중소형주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컨센서스를 상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빙그레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의하는 실적에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빙그레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성수비임을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 이후에 대한 피크아웃 노력함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를 상의하는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도 하반기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향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장할 수 있는 상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빙과 최대 수출국인 미국 같은 경우 동사의 빙과 컴매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반기에서는 해외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익 모멘텀도 높아지는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북미 지역과 중국 시장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영국과 유럽 지역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확대라는 그런 성장 모멘텀도 보유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빙글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3% 넘게 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빙글에 어떻게 가격 전략 잡고 접근할까요? 네 좋습니다. 빙글에 실적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